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바라보며 걷는 팔당호반 둘레길이 조성됐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팔당물안개공원을 지나는 팔당호반 둘레길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비롯해 시원한 강변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코스모스와 국화로 이어진 둘레길까지 조성돼 나들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존 팔당물안개공원 둘레길에 정암산을 거치는 숲길을 이어서 팔당호반 둘레길을 완공했습니다. 기존 길을 재정비하고 전망대와 데크 계단, 안내판 등을 설치해 12km의 둘레길을 만든 것입니다. 물안개공원이나 여기 등산로 코스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직거래할 수 있는 기대를 많이들 갖고 계세요, 지금. 광주시는 내년에 팔당호반 둘레길을 10km 연장해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명소인 수척나루, 붕어집마을 등과 이어져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팔당 상수원 규제 등으로 개발을 할 수 없어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을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이 규제적 자산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팔당호반 둘레길을 미래의 광주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용인시가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박람회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이였습니다. 영상편집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